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되실 분이죠. 그분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AC위원장으로 게리 젠슬러라는 분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게리 젠슬러 이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게리 젠슬러라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리플과 XRP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제시 하인즈의 생각은 어떤지 제시 하인즈는 변호사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리 젠슬러라는 분의 양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57년생입니다. MIT 글로벌 경제 및 경영실무 교수이고요. 그는 또한 미국의 공무원입니다. 현재 피더랄 리저브 뱅킹 앤드 시키리티 레귤레이터 그룹을 담당하는 바이든 헤리스 전환기관 검토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리 젠슬러는 2009년 5월 26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이때 버락 오바바 대통령 아래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11대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국내 재무부 차관하고 차관보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서 1999년도까지 국룡시장 재무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경력 이전에 겐슬러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으며 마지막 직책은 재무공동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선거운동의 최고재무책임자이기도 했고요. 2021년 1월 12일 조 바이든은 겐슬러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33대 의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겐슬러는 이전에 XRP가 보안이라는 강력한 사례가 있다고 2018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변화가 없음을 얘기를 했죠. 2018년도에 XRP가 보안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겐슬러. 이것만 보면 XRP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유원장 겐슬러는 2018년도에 이런 얘기도 했죠. 이더리움과 XRP의 경우보다 당국 규정에 따르지 않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더리움과 XRP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새로운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위원장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아직 지명이 됐을 뿐이지 정식적인 임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 XRP와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갠슬러라는 분이 MIT 교수 시절에 2018년도였죠. 거기서 페이먼트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죠. 그때 페이먼트 파트 2라는 강의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얘기 보시면 이게 그 주소입니다. 그리고 XRP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게 1시간 6분 정도 총 길이가 1시간 18분 정도 되는데 1시간 6분, 4분 정도의 XRP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한번 시청해 보시면 이분이 XRP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위프트 얘기를 먼저 얘기하시죠. 스위프트가 있다. 스위프트가 있는데 얘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중개의 은행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XRP 리플 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플 넷을 도입을 하면 어떤 문제? 중개의 은행이 필요 없고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피아트 머니를 암호화폐로 다시 암호화폐를 피아트 머니로 그래서 미국 달러를 XRP로 교환할 수 있고 다시 XRP를 피아트 머니, 멕시코 통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화로 바꿀 수가 있다. 그때 비트코인이라든지 XRP가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뭐다? 중개,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정확하게 XRP를 크리프트코런시 또는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는 시키리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이분의 생각은 XRP가 통화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게 2018년에도 이분이 XRP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XRP 리플렛 오디엘에 대한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XRP의 의장이 되시면 리플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리플렛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SEC 의장이 되어서 제시 하인즈라는 분이 트윗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분이 변호사이고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트윗을 날려서 이분 새로운 SEC 의장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그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말하는 여러 비디오를 보면서 그가 매우 똑똑하고 그리고 XRP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XRP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018년에 그가 XRP가 하이 테스트에 따른 보안의 정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보안 시키리티라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리플이나 XRP에 대해 원한을 나쁜 생각을 품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게리는 리플과 XRP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하이 테스트에 대한 그의 의견은 유용성이 입증되었다나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시 하인지는 2018년도에 XRP를 증권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XRP와 리플렛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S 이슈와 리플 간의 이 경쟁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S 이슈와 리플이 지금 싸움을 하는데 소송을 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우리가 의회를 압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혁신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분이 게리 젠슬러라는 분이 SEC 의원장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될 확률이 아직 아주 높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게리 젠슬러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리플과 XRP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바라보는 XRP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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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